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CLC 여왕의 게임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투비와 CLC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LC vs B2B vs CLC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전에 게임이라면 승자가 되고 패자가 있잖아요. 패자에게 벌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왜요? 제가 어떤 멈추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그러면 벌칙을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뿅망치로 누가 해도 있어서 재미없는 벌칙이 하나? 그러면 뿅망치로 맞으면서 맞는 얼굴을 구정해서 사진을 딱 빡!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으로 메인보컬들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결에 앞서서 네. 눈싸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 눈싸움 두어! 나 눈싸움 그런 거 좋아. 조심해요. 네. 마저 앉아주세요. 네. 살짝 나와요. 기전자를 준거기 때문에 시작! 어 뜨거워! 오 미크했어! 미크했어! 뭐하라고? 미크했어! 자, 그러면 네. 게임에 임하기 전에 한마디씩 들어보죠. 그리고 우리 비투비의 자존심으로 메인보컬로서 널 믿어버리겠어. 자존심인가? 네. 사실 선배님인데 저는 어떻게 점이 이기겠습니다? 선배니까 선배가 먼저 와 선배가 첫 음을 참아주시죠. 도 도 네 네 네 어 같이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탐구를 넘겨야 돼. 미 하 솔 시 플랭 미 파 빌라 시 아 시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시야 이거. 와 와 아 요장이 된다. 이랬다 이랬다. 이랬다. 와 나 오오 와 우와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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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좀 잡아 당겨줘. 하나 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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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도와줘요? 도와줘. 하나 둘 셋 수아 하하 하하 저거 그렇게 막냅박스. 하하 하하 하나 하나 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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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픈 예간을 틀린 적이 없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결에 앞서서도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저희 뒤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둘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연이랑 같이 천천하게 집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집 밟도록 하겠습니다 집집 밟아주겠다 왜 쓰느냐 그러면은 바로 음악 주세요 Let's go 자 2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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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점 2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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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점 4천점 나오asking 라임에서 도망쳐 여기까지는 인정을 만듭니다 동시에 다른 음악으로 동시에 춤을 춘게 해주세요 다른 음악으로 동시에 한 번 하고 지원자 헤이 아 조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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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여자 아이돌 나 울 수 있어 어떡해 승현아 너가 지금 한게 벌칙보다 더 아 굉장한 친구야 너 내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미투 유토비의 찬성은 몇 점입니까? 하나, 둘, 셋! judging! 바로 정신에 들면 더 심하게 cautiva 4, 7, 10, 13, 18 아니, 씨앤 씨도 40 5점, 9점, 14점, 15점 23점, 28점 몇 점이죠? 이정과에ya는 그래서 졌으니까 엮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orse. 3번을 하겠습니다. 3번이 다? 찹찹쌀전평! 완전 쌀전평! 이런 바람에서 오른데? 이거는 이거를 발음이 틀리면 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 시작!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아.. 다시 다시 짭짭살 정면 짭짭살 찻살 이거? 다시 처음부터 찹살 찍어주고 가세요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찻살 찻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찻살 정면 짭짭살 정면 짭짭살 정면 팧축살 정면으로 구 spill 좀비 오우 존비 존빅모부인 존빅모부인 좀빅모부인 좀빅모부인 톱이모부인 2대 1, 1대 2 지금 CLC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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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힌다! 어우 잘 찍힌다! 네, 민주민 육성재! 자, 그래서 재벅지 게임 진행하도록 하죠. 랩 대결입니다. 아니 왜 나 언제 먼저 랩 대결을 해? 나 내 이름 봐봐.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육성재, 육성재. 내가 해줄게. 귀엽습니다, 육성재. 자, 그러면은 갑자기 자신 있는 랩으로 응기를 열어보도록壓지며 kop V BABY LAW LAW 나 잘 가르쳐 보여요 my baby 나를 들은 유버 smack easy 누구보다 빠르게 난 누구보다 다해 다해 머리에서 소리가 나다 제가anten이 망설 동등이 incorrupt한 시대 그저 잘 가르쳐 보여요 이지 시 시작 누구보다 빠르게 난 너무 비교적 나를 느끼는 김정수 나를 느끼는 김정수 저ү일이 저의 씬 여드로 불러요 학생이기도 만나서 불러요 타로션을 잘 하고 일이가 되는 것 참이지 우리 윤이가 더 빨랐잖아요 맞아 윤이가 더 빨랐다 잘 들리잖아요 원래 빠르면 잘 안 들려 맞아 맞네 그럼 맞아 제 사대결 몇 대결 승련해! 이렇게까지 봅시다 이번 대결은 아이순 데리드예요 정말 정말 짠 것처럼 2대2 마지막 공연까지 짰다 여러분 절대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짠 거 아니고요? 정답! 정답!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 모양인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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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앞집 밭! 주문 밟은 밭! 붉은입니다 다시 앞집 밭! 탑밭! 한thropunk 탑! 프랑스 박집 밟는 밝은 빗 아직 timeframe 아직 issen birth 굴의 컵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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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반. 2년 반. 제가 푸니앤분에게는 더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콘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콘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푸니앤분이 한국을 잘해!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푸니앤분은 한국사람이고 선언니는 오마켓이에요. 푸니앤분이 한국사람이야. 너도 한국사람 아니네. 그럼 내가 한국사람이야. 앞집 팥죽은 붉은 팥도 표착적이고 나는 한국사람이야. 하하하하 이거 없네 형. 나를 굉장히 이런 작게 5초 컷 할게요.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 해콘당콩 공주 공주 깨죽. 공주 깨죽. 뭐야? 그러면 우리가 이긴건가?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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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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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5점. 극죽이 승리. offensive. in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